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은 수상 소감을 항상 열심히 준비해요. 제가 신발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발표 공포점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걸 좀 이기고자 준비를 안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CGV 청담 신의시티가 되게 이전에 그 이전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만수가 개봉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에 전기 나가고 운수 내리고 그래서 CGV가 아주 아름다운 영화같이 다시 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샵에서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고 예쁘게 입고 하면서 기분이 좀 요상했어요. 요즘에 인득은 책 중에서 행복은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서 온대요. 그래서 한방을 노리기보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그런 작은 강도의 행복들을 많이 느끼는데 훨씬 행복하게 사는 길이래요. 그런 점에서 영화가 그런 자잘한 빈도의 행복을 충족시켜주기에 너무 좋은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 저도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복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인 배우 목희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